몸매가 정말 탄탄한데요? 근육이 진짜 화났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 뽐내는 그녀는 바로 배우 최완정씨.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수많은 드라마를 통해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준 그녀. 음반 발명 후 가수로도 활동 중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열심히 운동한 덕분에 전문가 못지않은 근육질 몸매를 갖게 됐다는데 와, 정말 군살 하나 없이 늘씬하다. 몸매만 딱 보면 20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면 확실히 되는구나. 보면서, 선생님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대 같은 몸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게까지. 웬만한 남자들보다 무거운 무게를 번쩍. 혹시 촬영 중이라고 무리하는 거 아니죠? 지금 모든 운동이 자세가 매우 훌륭하십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워너비 몸매등급. 오늘까지 나가셨어요? 캠피언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탤런트 최완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몸매를 보면 너무 멋지세요. 운동 전에는 좀 많이 아팠어요.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 기운도 있어갖고 진통제도 좀 먹었었고 파스 같은 것도 좀 붙이고 했었는데 운동을 하고 난 뒤에는 무슨 힘이 이렇게 있는지 그렇게 씩씩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보기에 좋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 생긴 게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육, 건강과 직결된다? 작은 집안일조차 힘에 붙인다는 한 여성. 걸레질을 하는데 이건 키친타올? 걸레를 빨고 하면 손가락이 아파서 힘들거든요. 통증 때문에 손 쓰는 일은 기피하고 있다. 뭔가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손뿐만 아니라 어째 다리도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 그냥 봐도 하체가 약해 보여요. 소위 어르신들 말씀대로 골병 드는 거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 가는 길.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난관 봉착.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 무릎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다. 자신이 없나다. 힘들게 병원에 도착한 그녀. 현재 뼈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기 위해 골밀도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골밀도가 현저히 낮다. 척추는 골 감소증이 있는 상태고요. 고관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본인이 조심을 해야겠죠.